안녕하세요. 덕원강암 PT입니다. 오늘 2024년 ACSM 피트니스 트렌드 10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웨어러블 기술 2. 직장 건강 증진 3. 고령자 피트니스 프로그램 4. 제중 감량 운동 5. 자격을 갖춘 운동 전문가에 대한 보상 6. 공인된 운동 전문가 구용 7. 모바일 운동 앱 8.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 9. 청소년 운동 발대 10. 퍼스널 트레이닝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과 공유하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